내년에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 어떤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가지고 봐야 될까요? 뭐 쉽지는 않은 질문인데 제가 봤을 땐 지난 2년간 이제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진단 방역 그 다음 백신 그 다음 치료제 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쪽 영역이 원래도 잘 되었지만 좀 빛을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정착화되고 안정화되고 이제 치료제까지 이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승인 났던데 이렇게 되면은 제약산업의 원래 트렌드인 제약바이오의 원래 트렌드인 신약 개발로 그 초점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질환들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좀 미지의 영역은 이 뇌질환 뇌와 관련된 질환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치매 아니면 정신과 쪽 질환들 우울증 이런 분야들이 좀 더 집중받을 것 같고 특히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제 세포나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쪽의 회사의 성장세가 좀 더 이제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 노 전문님도 언급하셨지만 어떤 테마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약바이오고 여기서 제 의견을 하나 드린다라면은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글로벌 회사들의 매출에 보면은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적게는 한 10에서 15% 많게는 20에서 한 30%를 다시 R&D로 재투자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경쟁력인 거고 전 세계에서 한 10대 되는 회사 중에 한 개 회사가 R&D 투자하는 금액이 여전히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투자하는 R&D 금액보다도 제가 지금 기억이 맞다라면은 적지 않고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의 매출 플러스 그 회사가 다음에 자기 몇 년 뒤에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발매할 것인지 보는데 그 지표로서는 투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연구 개발비에 얼마의 금액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디케이터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내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방금 우리 박정원님이 말씀하셨고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 뇌질환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사실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글로벌하게 확대되는 부분은 굉장히 하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딱 쓰시는 게 우리 SK바이오팜이 사실 이제 작년에 상장이 되었고 중초신경계 CNS라고 부르는 CNS 관련되어 있는 약물로 상장이 되었고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이후에 파이프라인도 이쪽 CNS 계열된 약물로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중초신경계 CN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는 역량이 글로벌하게 보신다면 어느 정도의 역량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글로벌에 말하는 탑5회사, 이쪽 CNS, 중초신경계에 좀 특화된 제약바이오패사들도 사실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뚜렷한 어떤 신약을 못 만들고 있고 사실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삼상까지 가서 출시 직전에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출시를 접은 회사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위치가 어디까지냐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셨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우리 노전무님도 앞서 언급했지만 세노바메이트라고 미국에서 출시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하나하나 성과를 거두기에 좀 조심스럽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걸 좀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간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추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CNS를 건드리는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사실 되게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얀센이나 파이저나 GSK나 노바티스 이 정도 회사들이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 강자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UCB라는 회사가 간질분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노바메이트도 결국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 이 UCB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FDA 승인난 CNS 제품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기대되는 어떤 분야는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아마 치매치료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치매치료제가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도 신약들이 특히 바이올로직스 말씀드렸던 생물학 저재로서에서의 치매치료제들이 많이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언젠간 정말로 치매의 과정을 늦추거나 아니면 그 과정 자체를 다시 뒤로 돌리는 정상적인 환자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약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보면 말씀드렸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릴리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페이스2 이상 임상을 배포했는데 임상 결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 볼 때는 최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CNS 제품 질환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D&D 파마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치매치료제던 정신분열증이 됐던 간질이 됐던 우울증이 됐던 그런 향후로 볼 때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될 수 있는 정신, 신경 분야에서의 어떤 신약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현재 투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어떤 금액이 그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펀드멘탈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